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냥트는 빛을 잃은 동굴 2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명의 파티원 중에서 3명의 나무꾼과 3명의 딜러들을 구해서 사냥을 하는 좀 까다로운 방식의 사냥트인데 오늘은 여기서 솔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경험치는 5분의 2만 먹구요 요람 같은 경우는 2.5만을 먹지만 이거에 대한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점은 와일드 카고라는 몬스터가 나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드라템이 진짜 맛있습니다 흑수정 개당 최소 5천원 이상 블러드 기간틱 정옥 기준 300만원 내리시다 보면 금의 원석도 달달하구요 그리고 좀 더 내리시다 보면 완드마르 주문서도 나오구요 그리고 방청극 쏜즈 그리고 토비 표착 이렇게 훨씬 더 득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슬리피 던전급으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에 간단한 빌드를 일단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냥터가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하면 상당히 길이 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빌드까지 보여드릴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 정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일단 왼쪽부터 가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오는 길에 있는 몬스터는 전부 다 잡아주기보다는 이 세비지 블러드에 팔이 닿는 그 정도 길이까지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솔프 같은 경우 몬스터가 넘쳐나가지고 이런식으로 최대한 손 닿는 거리만 나한테 오는 애들은 이제 썰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올라가겠지만 안갑니다 여기서 비밀 포탈이 올건데 잡고 이 해골에 향해서 점프하시면은 첫번째 비밀 포탈 비용할 수 있구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동선을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이 중앙에 있는 자가리들도 쟤네 지워줍니다 이 두번째 장소인 중앙에서 와일드 카브로 잡아주세요 이런식으로 이제 왼쪽 아래 끝났고 이제 오른쪽 아래 가시면은 몬스터가 좀 쌓였겠죠 여기도 똑같이 몬스터를 잡아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복층구조인데 그냥 본인 손 닿는 데까지만 하셔도 되구요 아 나는 좀 더 여기서 경험실 많이 먹고 싶다 그럼 다음 젠까지 기다렸다가 싹쓸이 해먹는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또 젠이 됐죠 이때도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주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야겠네 근데 너무 멀잖아 여기서 또 이제 두번째 비밀 포탈이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점프를 하시면은 이렇게 비밀 포탈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슈퍼점프 같은거 쫄주면서 이동 다시 반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이렇게 오늘 한 번 한 3일 정도 한 번 시간을 방암을 예제하구요 개인적으로 좋은 무기 특히 블러드 기간틱 먹으면은 한번 제가 직접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다 출발 근데 맵 지영조씨 아니 뼈 따구 때문에 안보여 아이템이 얘 어 봐봐 그린 하프슛 추진 떤지 못봤잖아 이런식으로 한번 더 해보자 맞바 реально 고드름 맛있어 아싸 대충 650 잡음 되는거 같네요 이거 뭐야 이건 뭐에요? 오리알콤 카멜부츠? 이거 처음보는데 오오 아 60대 전사하신바 오 이건 신기하네요 아 60대 전사하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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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로 가? 아 마을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와 컴온 컴온 나왔어. 빛을 잃은 동굴 2에서 10시간 정도 사냥해 봤고요. 일단 좀 템이 요람에서 사냥했던 게 좀 섞여 있긴 한데 웬만한 건 다 여기서 먹었습니다. 뭐 비싼 게 있다면은 이제 상상옵 골드모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청극은 이하옵입니다. 뭐 이 정도밖에 없고 쏜주는 이제 저번에 요람에서 먹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알콘 카멜뷰츠 이게 일상옵이라 가지고 디코 거래 기준으로 30에서 50 정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비싼 거 없네요. 그 다음에 고드름 2통 먹었고 금비난 3통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빛을 동굴해서 쏠프를 봤고요. 일단 기간틱이나 토비를 못 먹은 시점에서 적자입니다. 네 요람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템 팔고 그리운 요람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노카는 여기까지. 자 그럼 템을 좀 팔아 볼까요? 자 3,990만 원 시작이었습니다. 일단은 잡템부터 싹 다 팔고요. 용의 가족도 얼마 안에서 팝니다. 자 다 팔고 다 팔고 이야 진짜 자 여기서 장점 와일드 카고 눈동자 개당 80원 거기다 플러스로 저 촉진제 존나 봤습니다. 자 촉진제 16개 그 다음에 포람 촉진제 7개 아대 촉진제 12개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비 이제 상점행 장비는 전부 팔아주고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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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드빌 개당 10만 원 이런 거 별로 안 비싸고요. 자 방청구 이 하옵이라 팝니다. 25만 원 미암 팝니다. 바크보니 하옵이에요. 자월바지 팝니다. 그리고 나머지 템들은 산다 했으니까 냅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300 정도 벌었네요. 짤짤하네. 잊지 않습니다. 번식 지낸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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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전체 왔죠? 소원 도입 오토리 멘 도입 동영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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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